자 디제이 심적인 넉네메뉴는 블락 3개입니다 블락 3개 먹고 짜파이티 5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신분들 추천 추천 많이 놀았죠 오신분들을 위한 블락 새로 나온다면 시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분들 추천 추천하면 최대한 빨리 먹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자 시작되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녹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